다녀와 어머? 내가 왜? 누나 소원, 소원, 소원 빵 좀 먹자 나 좀 돌자 책 좀 보자 누나 소원 착한 내가 다녀온다 다녀와 난 너무 착해 안되겠어 우리가 도나에게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줘야겠어 이리 모여봐 도나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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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유? 너네 연기 잘해야 한다 넌이지 자, 그럼 시작 어머, 이게 뭐지? 어, 어머, 어머, 이건 도나 꽃 씨앗이잖아 도나 꽃? 그래 도나야, 도나 꽃 씨앗 시앗, 시앗 시앗, 시앗, 도나 꽃 씨앗 귀여운 시앗의 이름이죠 도나 꽃 씨앗 시앗 시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면 도나처럼 예쁜 꽃이 되지요 도나 꽃이 되지요 도나 꽃이 되지요 시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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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야, 도나도 도나 꽃 보고 싶지 쉽지 그럼 이 시앗을 신고 잘 가꿔주면 돼 했죠 했죠 도나 했죠 내가? 내가? 그럴까? 네가 대신해지면 어떡해?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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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도나 꽃 씨앗은 도나가 직접 키워야지만 꽃을 피운다지 그럼, 그럼, 그러고 말고 도나가? 그래, 도나야 이 시앗은 도나가 직접 신고 키워야지만 잘하는 시앗이야 도나 못해, 못해, 도나 도나야, 도나 너도 할 수 있어 심자, 심자, 도나 꽃 씨앗 시앗을 심으러 나가보자 얘들아, 너네 뭐해? 도나가 씨앗을 심을 거야 흙 속에 작은 구멍 내어서 응? 아, 아, 못해 도나야 도나야, 할 수 있어 도나가 심어야 꽃이 피는 걸 이렇게 야, 우리 도나 잘하네 이제 씨앗을 넣고 응, 못해 도나가 심어야 꽃이 피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그냥 가자 그래 아, 아, 아니야 흙 야, 이쯹 왔어요 고마워 고마워